하와이 큐! 큐지입니다! 자! 오늘은 플라이 스타즈! 만화 알리 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풀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영상들인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렛츠 고! 뿅!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또 시작하자마자 엘프리머! 등장? 자, 다음은 또 누구 요? 으음 오! 로사 makers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오오오오오오오 엘프리머가 로사가 합세를 해서 로봇 뚝 합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뿜!!! 일단은 실방으로 보내고 보수전인가봐요? 만렬이 벌어지고 있는거지? 연기에 뭐야? 어린높이! 그정도로는 기수도 안난다고! 뭐야? 하필은 뭔데? 저 오른쪽 뭐야 저거? GIRL 6시. 어떤 상황에서도 개꽀 잠 잘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샌디 로봇 일어나면 좀 열 받거든요? 자기는 또 개무시하는 줄 enlight고 야 샌디아 일어나! 지금 시국이 어딨는데 이 전쟁 자고 있어 빨리 일어나! 멍청한 브럴러님들 내가 싹 다 무게 주마 야 우리 내 죽은 모습이야 오 로사의 궁극기 내가 막아줄게 로사야 하지만 로사의 궁극기 무적은 아니기 때문에 버티기가 좀 버거워 보입니다 여태까지가 함께인 것 같아 안 돼 로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야 샌디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지 아니여 왜 지금이나 남겨 지금은 너 퍼먹었지만 개사기 시절 샌디 소환 소국이 발동 아보다 아보다 애플임보도 그것만 있을 수 없지요 가자 출격 엘프리보! 와우 워퍼맨인가? 사이터마크 펀치? 역시 최강보산 하나! 엘프리보님이시이타! 어? 이건 엠드 아닌가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아직 깨어나지않은 엠즈의 상태인거같은데? 어 좀비세계에서 부활한 엠즈인거같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도대체 얼마나 잤던거야? 음... 확실히 지금 막 일어난 상태인듯한 엠즈인거같네요 어어어어어어어 아우 스웨이디 죽으면서 다시 부활한걸 환영해 신창 어? 에이 뭐여? 뭐라는기여? 뭐라는기여? 뭐야 저 고양이는 또 어디가니? 오우 포커! 두둥! 두둥! 엠즈 납친등장 야옹! 지금 이 상황은 엠즈와 포커 아직 처음 만난 상황이겠죠? 귀여운 야옹이구만 뭐지? 어? 어? 뭐야? 똑같이 생겼는데? 어? 자아 지금 이제 파티가 열릴겁니다 따라오세요 어이 숙녀여러분들 또잇 어? 뭐여? 파티가 열릴겁니다 해골마을인가 보구나 어? 샌즈 샌즈가 몇마리여? 어? 야야야야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 뭐야? 뭐지? 와이파이가 안 뜨잖아요 이게 실험이니까 이게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와이파이도 안 돼요 어? 어? 뭐.. 원파이? 안 돼! 다 오늘 업로드해야 되는데 난 망했어 난 망했어 저 야옹이 정체는 뭡니까 대체? 야옹아 귀여운 야옹이 또 찍어가지고 같이 딱 셀카빵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해시태그 고양이와 한컷 해시태그 해시태그 심정폭행주의 아 인스타 각인데 어? 어? 뭐여? 아 마녀 셜리? 뭐죠? 셜리는 갑자기 또 왜 해시태그 아 고양이 주인이었구만 어이구 냐옹아 위험한데 오고 막 그러면 안 돼 한참 찾았잖아 어? 어? 어헣 저기요 초면에 죄송한데 핫스팟 있으세요? 핫스팟 좀 들어주세요 진정한 따봉충이다 어 인정한다 이 정도면은 제발 어잇? 하하 와이파이란 말이지 슉 뭐야 어어? 아니 마법진으로 와이파이 소환인가요? 뭔데? 어 어 이번엔 또 어디로 넘어온거여? 어 강철의 연금술사 아닙니까? 이거 또 뭐 뭐로 온거야 쩝쩝쩝쩝 아하 어 됐다 여기 와이파이건 터진다 나 진짜 살았어 히히 오케이 어? 오 어 파이퍼도 어 원래 버트로 돌아왔네요? 폐골파이퍼가 이쪽에 넘어오면서 인간이 되었다는 그런 설정인 건가? 어 뭐야? 인간 포커? 떼요? 와우와우와우 여긴 어디지? 포커씨 여기에요 여기 다같이 한 컷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스 아니 근데 포커는 그냥 해골일 때가 더 나은 것 같긴 해? 자 오늘 마지막 스토리도 감상해 보시죠 그 할로윈 기념해가지고 그 사탕 좀 받으러 왔나보네요 우리 니타와 레온 남매가 말이죠 똑똑똑 오빠 우리가 오늘 요 주변에 있는 응 과제들 싹쓰러 보자고 얼마나 많이 담으려고 똑똑똑 여기 타라 하우스인데요 타라의 집이네 뭐야 아무도 없어 어? 트릿트릿 아무도 안계세요 어어 뭐야 뭔 스킨이야 이거 할로윈 기념을 하다가 만든 스킨 아이디어 거든요 생긴걸 보아하니 뭔가 약간 부족장 느낌도 나고 이거 레온이 좀 상당히 급증이구만 자 과자 주세요 와 뭐야 도라에몬 주머니도 아니고 처음 와서 과자가 마구 쏟아지네 저 능력 갖고 싶다 저 능력이면 간식 모자를 내리는 거 없겠어 또 무슨 도라에몬 주머니요? 뭐 끝없이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어우 너무 맛있어 개꿀맛이야 어우 벌이 다 먹었어 어떡해 자 다음 집 빨리 가보자 이번엔 어딥니까 어 딱 느낌만 봐도 수상한데 야야야야 니타야 여기 좀 아닌 거 같아 돌아가자 헤헤이 오바 쫄기는 남자가 말이야 아야야야 가지마 니타야 아 나 두고 가지마 아 이거는 뭐 할로윈 파티가 아니라 여기는 할로윈 그 자체잖어 와우 자 여기는 어디 누구의 집입니까? 삥봉 오우 모티스의 집이군요 트릭 올 트릿 과자 내놔요 누가 와우 거의 뭐 사신이 강림한 모티스인데요? 이거 어디서 뭔가 보듯한 복장인데 이거 무슨 패러디지? 여기! 모티스는 여기! 음.. 뭐야 이 꼬맹이들아.. 응? 야 니타야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잖아! 어쩔 거야! 제이콜 트릭! 과자 주세요! 가자! 야! 여기서 지금 과자 달란 말이다! 모티스 더 맥니피센트! 의외로 너무나 친절한 모티스 씨! 슈? 슈? 오예예! 개꿀! 이 스킬 콘셉트 뭡니까?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만화같은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또 친절하게 할로윈 코스튬까지 같이 주네요 이거 한번 입어보렴 얘들아 와 야 이거 잘 어울린다 니타 이거 뭐야? 뭐 약간 대형 여우 같은 거를 통째로 뒤집어 쓴 듯한 니타입니다 오 그리고 이거 뭐야 댕댕이 레온인가? 야 이것도 잘 어울리네 늑대 레온 같기도 하고 확실히 눈을 가려서 그런지 레온도 이런 뭔가 다크 계열 어두운 스킨 계열이 좀 잘 어울린단 말이지 어머! 오빠 너무 잘 어울려 인커밍! 자 이거는 인증서 찍어줘야지 철칵! 이건 뭐 엠즈가 사실 여기 오면 그 코스튬 따로 안 입어도 자체 할로윈 코스튬인데 말이죠 철칵! 그리고 אלphys 도착 여러분 5 6 7 8 10 힋 9 9 8